아니, 문자 받아야 하는데 왜 전화는... 그래? 연연이 좀 쉬지 왜 일들을 하고 그래? 걱정 마요, 잘될거야. 당분간 좀 쉬어요. 자기야! 무슨 일 있어? 아니, 마실래? 그래, 자기 맛있어? 응, 나는 마셨지. 두 눈에 갔다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, 아니, 아니. 자, 푹 자. 어이, 자식아. 전화 좀 받아라. 야, 야, 야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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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계속하세요, 전화. 어이, 이 놈이나 저녁... 저분이랑 아유 씨... 네. 염마! 너희 씨... 왜 전화 안 받아? 어디야 지금? 아, 지금 여기가... 어... 여보세요? 야 야 순임! 야! 장사님! 빨리요! 박재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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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요! 병원 어디야? 병원 어디야? 너희들은 뭐 했어?